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오프닝 바로 언박싱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워컵이었잖아요 일벌이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킹비 왕벌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여성분은 약간 직원 이 사람이었으면 사장님 개념이죠 그래서 사실 이 입구에서부터 이 박스에서 봤을 때 양봉꾼 아저씨가 있어서 반갑기는 지난 시간에 워컵이가 훨씬 더 반가웠다 우리는 뭐 형 얼굴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죠 네 자 여기도 이렇게 이쪽으로 열어야 된다 자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벌집 모양의 케이스 이거 수납 뭐 너무 좋아요 쓸 수도 있어요 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필드 가이드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극한의 컨셉으로 이루어진 이거를 이제 바깥에 잘 두시면 벌들이 와서 이렇게 집을 짓겠죠 네 극한의 컨셉이에요 이게 길어요 얘는 왕이네 얘는 왕이네 어 아 킹비네 킹비 얘가 컨셉이 더 심하네 그러네요 처음에는 뭐 하는지 시작했는데 약간 지난 시간에 맘에 들어가지고 이것도 귀여워보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뭘까라는 의견이 계속 나왔는데 그냥 장식품 형 PD님은 팽이일 것이다 팽이일 것이다 근데 돌아 돌려봤는데 안 돌아가요 저는 그냥 장식품일 것이다 이건 좀 약간 좀 무섭지 않아 왕관 너무 너무 격하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약간 지금 워커비가 좀 더 이쁜 느낌 워커비가 훨씬 예뻐요 예쁘기는 자 그리고 여기 마이크 이 킹비 얘 이게 좀 좀 과한데 컨셉이 너무 그렇잖아 우리 지난 시간에 워커비가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킹비 귀여움이 없어지고 아 이건 너무 약간 오바스럽다라는 느낌 살짝 있네요 킹비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아이 뽑아볼게요 어이구 뭐야 이거까지 뽑히는구나 다 딸려 나왔네 자 이제는 다시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쇽마운트 야 다 나와봐 집은 뭐 동일 하겠죠 네 요거는 뭐 굳이 안 봐도 되겠죠 지난 시간에 봤으니까 넌 다시 들어가 너도 이렇게 들어가 그리고 잠시 내리고요 그 다음에 또 바로 조립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쇽마운트 저는 팝필터를 합체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팝필터 합체 전문이죠 이제? 팝필터는 이제 여기 여기 홈파인데 요 부분을 이쪽 마이크 목적으로 맞추셔서 그냥 끼우시면 돼요 저희 뭐 저번 시간에 돌리는 건 줄 알고 돌려봤는데 안 들어갔죠? 그렇습니다 끼우는 방식이었어요 이렇게 끼우면 이제 왁구가 딱 맞으면서 들어가죠? 왁구요? 전문 용어를 너무 난발 하시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이것도 안에 이거 안 맞는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돌돌돌돌돌려 주시면은 쇽마운트가 그 마이크 스탠드의 규격에 따라 두 가지 사이즈로 나옵니다 이거 돌릴 때 여러분들 이걸로 이렇게 돌리시는 분들 계신데 그거 너무 힘들잖아요? 이거 이렇게 풀어 주시면은 얘 자체가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끼워 주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조립을 하실 수 있는 팁이라는 거 이게 그러니까 지금 킹비 같은 경우가 한 12만 원 정도 비싸거든요 12만 원에서 한 13만 원 정도 비싸요 볼까요? 워커비가 26만 9천 원 킹비가 39만 9천 원이요 물론 이제 스펙 차이가 좀 나긴 나겠지만 저희가 스펙 차이 있다가 좀 기술적으로 좀 비교를 해서 볼게요 일단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뭔가 그러니까 이제 귀엽다기보다는 뭔가 좀 약간 살짝 징그럽나? 이건 뭐야? 그리고 이게 좀 길어져서 진짜 그 그 벌 배 같아요 그쵸?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보다 훨씬 더 본격적인 느낌 그래서 벌 같기는 훨씬 더 벌 같은데 그리고 아 여기도 로고 또 여기도 왕이네 아 여기도 왕이네 어 정말돼요 어쨌든 참 독특한 브랜드 확실한 거는 정체성을 잘 밀고 나가고 있네요 지금 이게 다른 컨덴서들 이제 고가의 마이크들 보다도 굉장히 지금 크기도 크기 때문에 무거운 건 사실이에요 굉장히 무거워서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외관 살펴봤고요 바로 이제 녹음 진행해 볼게요 네 방송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 네 오늘은 킹비입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워커비에 비해서 킹비가 훨씬 더 가격도 훨씬은 아니고 한 1.5배 정도 가격도 더 높고 그리고 스펙적으로도 더 많이 어 또 수치상으로 더 좋은 포인트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인상은 저는 워커비가 더 좋았다 네 너무 커요 네 이유가 일단 워커비는 그게 딱 적당한 귀여움 진짜 재미있는 컨셉에 그 뭔가 적절한 느낌이었는데 킹비는 좀 과한 컨셉의 느낌이 좀 있죠 애가 많이 커요 그렇습니다 좀 크기도 크고요 그래서 스펙을 저희가 일단 한번 사이트상에서 비교를 해 볼게요 지난 시간에 일단 워커비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것보다 마이크가 더 좋으면 당연히 좋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가 C214랑 계속 비교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테크 스펙으로도 한번 비교를 해 보고 싶어하고 지금 저희가 AKG 사이트까지 들어왔잖아요 네 워커비에서 이렇게 보시면 자 이쪽에서 딱 나와 있는 부분들만 비교를 해 보도록 할게요 단일 지향성에 주파수 응답률 20에서 20000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감도가 센서티비티가 19 이렇게 되어 있네요 19미리볼트 이렇게 밑으로 저희 이쪽도 킹비도 이렇게 와갖고 같은 거를 보면은 감도가 여긴 26이네요 19 26 여기 올라가 있죠 그 다음에 주파수 응답률이 20에서 20000이 아니고 얘는 16에서 20000이에요 심지어 밑으로 저음을 더 받아 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출력저항은 50 출력저항은 150입니다 네 그리고 C14 보면은 이제 C14 같은 경우에 저항이 200까지 올라가게 되죠 이거 역시 20에서 20000 그러니까 오히려 프리커시 리스폰스는 킹비가 더 높다는 얘기에요 16에서 20000이니까 그 다음에 감도 26이었죠 센서티비티 여기서 센서티비티 한번 볼게요 20입니다 20 그러니까 오히려 감도는 이쪽이랑 더 비슷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스펙상으로 엄청 좋죠 그리고 보면은 이게 이게 맥시멈 사운드 프레셔 레벨 최대 SPL이 140이고 여기는 145 그래서 오히려 이쪽 그 큰 음압에는 이쪽이 좀 더 안정성이 있고 이쪽은 오히려 감도가 좋기 때문에 최대 SPL은 좀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호대 잡음비 87.5 나오고요 워커비 같은 경우에는 79 C14는 신호대 잡음비가 여기 여기 있군요 81이 나옵니다 81 신호대 잡음비도 역시 이쪽이 오히려 더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테크 스펙으로 보자면은 이 워커비나 킹비가 수치상으로 상당히 높은 수치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 가격상으로 C214가 킹비보다도 더 비싼 가격이기 때문에 오히려 보면은 이쪽은 야 이거 생각보다 가성비가 좋은 마이크다 이런 컨셉과 이런 디자이들 때문에 장난감 같을 거라는 선입견이 있는데 맞아요 실제로 보면 좀 괜찮네요 자 그리고 워커비가 446g 킹비가 785g 이게 킹비 785g이 어느 정도 무게냐면은 컨텐서 마이크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축에 속하는 N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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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TA2A가 거의 800이 넘거든요 잘 hur 그게 진짜 무거운데 그거랑 무게가 비슷한 수준이니까 이것도 정말 무겁다는 얘기입니다 C14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280g 해요 완전히 3분의1정도 밖에 안 나가죠 그래서 이렇게 테크 스펙까지 한 번 쭉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럼 오늘은 그냥 바로 그리고 녹음을 하면서 실제로 어떤 사운드가 나오는지 진행을 해 볼게요 자 보면 프리퀀시리스펀스가 일반적인 하이엔드 마이크랑 좀 비슷합니다 아랫단에 살짝 내려가 있고 활 bande escuch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프리퀀시 리스판스 보고 있죠 그리고 이쪽에서 보시면 이거는 그냥 전반적으로 평이한 프리퀀시 리스판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카디오이드 패턴도 얘는 이렇게 전반적으로 앞쪽으로 싸고도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비해서 이쪽은 뒤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형태까지 가지고 있어서 약간 후면부에서도 어느정도 수음이 된다 볼 수가 있겠네요 자 킹비 니트의 대표적인 마이크다 자 여기 다이어프레임 자체가 스튜디오 품질의 34mm 대형 다이어프레임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밑에도 여기랑 좀 다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얘기가 없는 걸 보니까 요 킹비가 확실히 그 부품 자체가 워커비 보다 좀 더 좋은 것들을 사용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큰 만큼 뭐가 많이 들어왔겠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킹비 그러네요 요런 라인업들을 갖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이게 가장 그 좀 대표 플래그십 모델이 되는 그런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땡벌을 바로 네 자 일단 어쿠스틱 기타부터 비교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쿠스틱 기타는 이제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214는 안 받고 네네 워커비만 받았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다이렉트로 킹비와 워커비를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너무 즐겁게 트로트 녹음을 또 하면서 몇 트랙을 또 태웠는지 갑니다 아 죄송해요 아 예 굉장히 어려운 테크닉이죠 어 빨라요 지금 네 네 마지막 섹션 갑니다 자 또 신나고 있죠 네 갑니다 더블링 네 여긴 이미 축제죠 그냥 신났어요 지금 지금 방금 반주랑 묻힌 것들은 바로바로 들으셨으니까 이번에는 킹비로 듣다가 워커비로 가는 형태로 저희가 모니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은 킹비예요 워커비 다시 킹비 워커비 와 이거 근데 이번 시간에 킹비가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좀 디테일이 좋은 느낌이고요 그거 찌극찌극 소리까지 다 들리는 거죠 근데 워커비가 정말 좋은 거였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워커비가 어떤 해상도라든가 그런 질감의 차이에서 크게 밀리지 않아요 그냥 킹비의 느낌이 조금 더 디테일하고 그리고 오히려 더 약간 차분하고 순해요 킹비가 그리고 킹비가 아무래도 중저역대가 더 열려있다 보니까 좀 더 무겁게 확 내려가는 느낌이고 맞아요 오히려 시원하고 직관적인 느낌으로는 워커비가 되게 좋았다는 느낌이 드네요 와 이거 의외입니다 저는 사실 킹비가 여기서 더 들리면은 약간 부담스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일단 실제적으로 수치적으로도 훨씬 높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부드럽게 디테일이 올라갔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킹비 리드 보컬 받으셔야죠 네 리드 보컬 한번 받아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길다 자 이렇게 땡벌을 어 또 우리 이거 땡 뭐예요 이거 킹비에다가 받아봤습니다 땡벌 삼국지식 네 땡벌을 지금 워커비 킹비 214까지 자 그러면 바로 여기 리버버 묻혀가지고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하나씩 비교해서 들어볼게요 자 그러면 리버버 살짝 묻힌 상태에서 모니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혼자서는 이 밤이 너무너무 추워요 어우 좋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리버벌을 아예 뮤트를 해놓고 하나씩 214 214 워커비 킹비 네 고수님으로 순서대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워커 혼자서는 이 밤이 너무너무 추워요 킹 당신은 못 말리는 땡벌 당신은 날 울리는 땡벌 자 이번에는 이렇게 두 개 킹으로 가다 214로 가볼게요 당신은 날 울리는 땡벌 혼자서는 이 밤이 너무너무 길어요 와 이거 킹비가 힘이 되게 좋네요 아 그리고 미세하게 여기 좀 열려있는게 좀 다르긴 하네요 네 확실히 그렇습니다 아 이게 뭐라 그래야 될까 그러니까 214가 전반적으로 약간 이렇게 늘 돼 있잖아요 느낌 자체가 근데 킹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느낌 그리고 워커비 같은 경우에는 214랑 성향이 비슷한데 살짝 이런 느낌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가성비로는 진짜 워커비가 엄청난 가성비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킹비는 생각보다 디테일이 굉장히 좋다 그리고 214랑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하위 쪽에서 안 털리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네 근데 요게 상당히 활용도가 높은 마이크임에는 분명하다 특히 요 20만원대 30만원대에서 마지막 커피 한번만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커피 한번 해야죠 커피까지만 하시고 야 요거 좋네 네 이게 농부 후아는 바리스타입니다 214였고요 네 로스팅하는 앰마도 바리스타입니다 요게 워커비 농부 후아는 슈퍼스타입니다 자 요렇게 농부 후아는 슈퍼스타입니다 네 맨날 바리스타만 하니까 지겨울 것 같아서 슈퍼스타 한번 시켜줬어요 농부 후아는 바리스타입니다 오히려 이게 더 하위가 없다 농부 후아는 슈퍼스타입니다 멀리서 해서 그런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농부 후아는 바리스타입니다 아니 없어 없긴 없어 없지 진짜 없는데 잠깐만 농부 후아는 바리스타입니다 이게 214에요 로스팅하는 앰마도 바리스타입니다 요거 워커리구요 요거 킹 농부 후아는 바리스타입니다 농부 후아는 바리스타입니다 이거 되게 무게감이 생각보다 많이 실리네요 밑에 그러니까 이게 그 하위가 짱짱한 느낌은 아니에요 확실히 근데 이제 그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킹비가 좀 더 사람이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거 같은 경우는 좀 더 뭔가 마이크로 녹음을 했다라는 느낌이 든다면 마지막 거는 마치 우리가 드라마에서 듣는 그런 목소리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약간 좀 그런 건 있고 좀 더 자연스러운 중저요 그런 건 있는데 저는 이중에 취향으로 고르라면은 저는 워커비입니다 네 워커비 저도 워커비 엄청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거를 녹음하시는 분이 작업실에서 이거 하나를 놓고 쓰기에는 약간 좀 민망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보다는 아 근데 좋아요 마이크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뭐 약간 이럴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오히려 이거는 여성분이 좀 쓰시고 아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워커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남성분이 쓰시면 어느 정도 그 타협정을 확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원래 목소리 좀 톤 자체가 또 하이피치이신 여성분 뭐 남자보다는 당연히 하이피치지만 거기에서도 또 하이피치이신 분들은 얘를 만나면 그게 좀 보안이 많이 되겠죠 저희가 늘 맨날 상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던 그 얘기죠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땡벌과 왕땡벌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확실히 워커비가 굉장히 가성비가 좋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밸런스가 아주 충격적이었다 그리고 킹비는 거기에 비해서 훨씬 더 수치상으로 높은 것들을 갖고 있는데 막상 체감은 엄청나게 이렇게 레인지가 들려있는 느낌이 아니고 오히려 풍성하고 따뜻하게 디테일이 좋다 노래를 불러놨을 땐 비슷한데 나레이션을 받았을 때는 중저역대가 더 강조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워커비 킹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극한의 컨셉의 그런 그냥 장난감 같은 마이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까보니까 아니었네요 컨셉은 컨셉이었고 그냥 마이크 자체가 좋았다 이건 진짜 좀 갖고 싶은 마이크 같은 그런 느낌으로 오늘 진짜 재미있는 악기를 알게 된 것 같아서 아주 기쁩니다 네! 자 오늘 비패밀리의 대표 모델인 니트 마이크로폰스의 컨덴서 마이크 킹비와 지난 시간에 워커비까지 해서 정말 재미있는 악기들 같이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기여들 모아 모아서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킹비는 이름처럼 근엄하고 아주 점잖은 마이크였습니다 방구석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즈